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교과서 진도 특강의 정종영입니다. 처음으로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학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굉장히 간절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그 교과서 그대로 구종 교과서 중에 천재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 진도 특강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수학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책. 사실 저도 이 말에 크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수학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하기에 설명이 조금 불친절한 부분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문항 수학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이 한 것만으로 제대로 수학을 전부 다 정리한다는 것 사실 힘든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고 보면 수학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책은 바로 교과서다. 처음에 설명이 친절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서술 과정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차례대로 읽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박스 하나만 보고 문제 하나만 풀고 이런 책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한 줄을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쓴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수학 교과서를 읽는 법부터 해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학 학원을 다니고요. 유형별 문제집 여러 권을 풀어요. 모두 다 그렇게 공부하지만 모두 다 좋은 성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걸까?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을 보아야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중학교 때처럼 기계적으로 문제만 많이 푸는 것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한 번만 보면 문제집을 여러 권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문제집이 아니라 이제는 한 권의 교과서를 제대로 보는 강의를 함께 나갈 텐데요. 학교 수업보다는 조금 진도가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완벽한 나만의 시크릿 교과서를 만들기.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 열심히 적어두시고 제가 EBS 강의하면서도 중요한 것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항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비밀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완벽한 교과서를 만들자.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개념이 필요해. 그러면 다른 책이 아니라 내가 1학년 때 보았던 그 교과서 한 것만 수능 시험장까지 가져가도 충분할 수 있게. 지금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게 목표예요.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그러기 위해 교과서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수학 교과서를 1년 동안 학교에서 배울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혹은 5시간씩 1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소의 시간 투자로 함께 할 겁니다. 혼자 공부하기 너무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수업이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학이 어려운데 수학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친구들. 수학이 너무너무 싫어요. 자신감을 갖고 싶은 친구들.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정말 꿈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친구들이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문제집만 두 번 세 번 보는 옆에 다른 친구들이 앞서 나간다고 초조해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한 번만 하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조해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차근 매일 3시간씩 딱 3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방학 때 2강의를 함께하고 있다면 매일 3시간씩 딱 3주. 32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루에 2강 듣고 1시간 복습하시면 하루에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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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6일만 해서 12강, 12강 이런 식으로 가시면요. 3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내가 학기 중에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해서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한 달 정도만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조바심 내실 필요 없고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3시간 수업 듣는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험 기간이라고 어떤 때는 또 학교 행사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 수업, 일주일에 2시간 수업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릴 때 내가 집중 못하고 넘어가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없이 여러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저와 같이 딱 한 달 정도만 함께 하시면요. 1학년 수학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아무리 성적이 낮고 굉장히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한 달 후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높은 곳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교과서 진도 특강 32강입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요약 특강 또 12강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진도를 32시간 동안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용으로 요약하라고 특강으로 12강을 준비했으니까요. 1년치 교제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때 혹은 기말고사 때 한 번 시험 칠 때는요. 교과서 진도 특강의 딱 4분의 1 정도 그리고 시험 직전 요약 특강의 4분의 1 정도 하니까 딱 11강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당장 내일이 시험이고 모레가 시험이면요. 요약 특강만 들으시면 돼요. 하지만 나 좀 제대로 할 거야.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해서 수학이라는 감옥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들은 진도 특강 한 번 하시고요. 그리고 복습하면서 다시 한 번 하시면 꼭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서 절반 이상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하지만 그 절반 이상의 문제를 다 풀어내는 친구들 정말 적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안에는 크게 6개의 단원이 있어요. 다항식부터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까지 쭉 이렇게 4강, 8강, 7강,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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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아마 다항식에서 넘어와서 방정식과 부등식 중간쯤 딱 끊으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될 거고요. 도형의 방정식까지 대부분이 다 못 나갈 겁니다. 여기서 또 딱 잘라서 1학기 기말고사 끊어질 겁니다. 2학기 분량이 조금 더 쉽고요. 조금 더 양이 적어요. 그래서 1학기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뒀습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다항식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1학년 마칠 때 2학기 기말고사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수강후기 게시판에 와 보시면 특별한 친구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통의 평범한 친구들의 수강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수학을 못했는데 1학기 마치고 2학기 마치고 1학년 때 정말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후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후회 없는 하루하루들 치열한 하루하루들 보내시면 돼요. 당장에 많은 것을 이뤄내기 힘들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만 조금씩 조금씩 꿈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 봅시다. 저는 말에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꼭 고등학교 생활 대박나시라고 항상 다 대박이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 대박이들과 제가 함께 32시간 동안 함께 나갈 텐데요. 꼭 해주셔야 되는 약속이에요. 처음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해내는 건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으로 직접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한 시간들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나 잘할 수 있어.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한강 한강 끝날 때마다 나 정말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좀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제에 관한 질문은 학습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강의에서 좋았던 점들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고등학교 생활들, 일상생활 하나하나 전부 다 올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읽고 정성심성의껏 정성스러운 후기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많이 소통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가회 선생님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고등학교 생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1년 후에는 훨씬 더 누구보다 멋진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바로 우리 대박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강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